화성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실링펜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설치 예정이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거실 옆으로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급 주방이 맞이해주고 있고요. 삼성 디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입니다. 가스쿱탑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옆으로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무상 옵션으로 설치 예정이고요. 드레스룸입니다. 방 안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부 욕실이고요. 첫 번째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화성 태양 아이엔드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 화성 태양 아이엔드 분양훈 האח 네 Italia 고발